배부르니까 이렇게 슬쩍 평균이 안 돼도. 그래서 못 보는 것도 좋다, 지금 아주. 존경이지 뭐. 꽃 이쁘네요, 진짜. 어머, 그래. 꽃이 이쁘죠. 저기서 보면 하얘요. 위가 그렇게 하얀 것 같아. 내밀 꿀이 좀 귀하잖아요. 좋겠다. 아카샤 이런 건 흔한데. 그렇지. 올라오실 때 엄마 이거 밤나무 보셨죠? 모르고 봤지. 아, 이거 밤나무에. 어머, 이거 많이 떨어져 있다. 여기, 여기. 옛날에 엄마 이렇게 봐서 버려지면 발로 벌렸잖아요. 이렇게. 그래. 어, 이거 왜 이렇게. 이거 까서 이렇게. 까가지고 가자, 야. 해봤어? 어렸을 때. 우와, 이거 큰데? 이야. 하나가 있어? 이렇게 하나짜리야? 하나짜리예요, 엄마. 어머, 이런 게 또 있네. 아직 안 익은 거 아니에요? 버려졌잖아. 이거 완전히 버려져 있다, 야. 어머, 이걸 어떻게 그냥 가. 이거 진짜 어떻게 그냥 가냐, 이게 보이는데. 아이고, 이거 좀 봐. 아이고, 이뻐라. 우와. 아이고, 재미있어. 이걸 어떻게 먼저. 이거 세 개. 이거 봐요. 그냥 볼 따지 말고 이거 따자. 볼 따지 말고. 이거 하나짜리, 이거 봐라, 이거 봐. 이거 기가 막히다. 이거 그냥 떨어져 있어요, 엄마. 이거 하나로 돼 있는 거 이렇게 크네. 어머, 어머, 어머. 못 가겠다, 진짜. 엄마 말씀대로. 이거 어떻게 가냐, 이걸. 아니, 잠깐 했는데. 엄마 이만큼 다 잠깐. 어머, 어머, 어머. 아유, 또 이걸 받아야지. 아유, 이거 분수건 잘 가져왔다. 아유. 드려요? 아유, 줘야지. 그럼 뭐 지가 먹으려고 그랬어, 그럼. 아유, 줘야라. 이야. 아유. 아니, 금방 한 대빡 되겠네. 막둥아. 네. 쟤 많아요, 엄마 지금. 옷에 잔뜩 해놨어, 막둥이. 누가? 막둥이 뒤에. 막둥아, 너 가져갈래? 엄마 드릴래? 아유, 드려야죠. 아유. 이야. 너 주시면 되네. 우와. 야, 야. 그거 주신 게 그게 제대로 익은 거야, 여기도. 여기도. 저거, 저거, 저거 열어. 아유. 이렇게 봐. 그쪽으로. 옳지,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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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이거 하나에서 엄마 이렇게 떨어졌어요, 지금 봐. 이거 봐라, 나도 잘 까지. 어머, 이거 세 마리나 들었네. 세 마리요? 이거 봐. 아유, 그거 크다. 아유, 이것도 크다. 아유, 짠. 여기 이거 봐. 이걸 어떻게 그냥 가. 열렸는데. 이거 주세요. 저기가 될 게. 아유, 이거. 안 가둬요. 저기, 저거 됐다. 남이. 엄마 욕심내지 말고 일단 꿀이 더 가격이 많아. 일단 엄마 가야 돼. 꿀이, 꿀이 더 중요하다니까. 아유, 꿀 안 중요해. 아유, 어떻게 이걸 보고 그냥 가. 아유, 어떡해. 가면서 이거 다 빨리 지워. 못 가고 있어, 오늘. 근데 저거 봐요. 어머니 닮아서 막중인데 지금 저렇게 미련을 못 버리고 혼자. 영아. 예. 가자, 이제. 아, 예. 고마워하라, 고마워. 고마워하라. 이런 행복을 맛보다니. 이거 주세요. 제가 드릴게요, 엄마. 이거 안 가져요. 아니, 가질 것 같아. 아니, 안 가져요. 아니, 엄마 안 가져요, 안 가져요. 이거 주세요. 이거 주세요.